베리 밥 먹이기 내날 꿀에다가 조금 묻혀서 요렇게 만들었어요 원샷 시켜야지 소고기 간 거를 좀 볶아준 뒤에 브로콜리랑 밥이랑 볶아서 만들어 줄게요 베리씨 입맛 없으니까 고기만 넣고 잘 끓여줍니다 이 바케틴 한 소저랑 소고기 브로콜리 볶음밥 먹어요 먹기 싫어 드리 요거 할까? 요거 한다고 온 거예요? 응? 산복할까? 가자 응? 드리 산복할까? 밥 먹었으니까 약을 먹여봅니다 신대리 차 온다 택시 양고기 양고기 감자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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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